이 데일리 스타인 김현식 기자, 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 측이 합성 게시물 및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DSP 미디어는 리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 이나은 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이나은이 친구와 댓글로 대화를 나누던 중 너도 고영국한테 당하고 싶어? 나며 미성년자 상품행 및 강제 취업 행위로 실행을 선고받은 바에 있는 그룹 온라 출신 고영국의 이름을 언급한 화면의 감기 편천사진에 의해 대해주인 스피미디어는 합성사진이라는 입장을 밝힐 바입니다. 이나은이 학창시절 학교, 학교 공역, 가해자였다는 의혹과 소속사 동료했던 그룹 에이젝스 출신 연역과 연인 사이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나은이 에이프릴 멤버들과 함께 팀을 탈퇴한 소속사 동료 이현주를 집단 따돌림시켰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폭로글도 등장해 파장이 일었다. 온라인상 논란의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DSP 미디어는 당사 아티스트들은 왜곡되고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현 시각부터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 성짓은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당균 게시물 작성 및 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어떠한 선차나 합의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DPS 미디어 입장문 전문 고향옥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인장 전문 안녕하세요. DSP 미디어입니다. 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형사고수 진행했습니다. 당사 아티스트들은 왜곡되고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를 게재하는 현 시각부터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 성짓은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당균 게시물 작성 및 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예정입니다. 어떠한 선차나 합의 또한 없을 것입니다. DSP 미디어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SP 미디어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SP 미디어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